우리 시유친구를 위한 행운의 돌림판인데요. 우리 시유친구, 뭐 갖고 싶어요? 인형집 세트요. 인형집 세트! 자, 그럼 하나씩 세트하면 돌려 돌려 돌림판 큰 목소리로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돌려 돌려 돌림판!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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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림판!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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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악! 아악! 벚꽃루걱 놀이 세트! 시유친구, 시유친구라는 인형집 세트는 아니지만 괜찮나요? 우리 친구 어떤 선물 받고 싶어요? 어린이 홍삼젤리요. 어린이 홍삼젤리? 오늘 도림판 본이가 돌렸으면 좋겠어요, 하니가 돌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껴줘 봐요! 돌려 돌려 돌려, 안녕하십니까? 아악! 다 같이 돌려, 다 같이 다 같이! 아 그래? 하나 둘 셋!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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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홍삼젤리! 오! 나올 것 같아! 오! 나올 것 같아! 잠깐만! 나올 것 같아! 아악! 아니야 아니야! 아악!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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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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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누렸어요! 너무 아쉽다! 우리 친구들 주말 아주 잘 보내고요! 아니 이거 있잖아요! 다시 한 번 돌려보면 안 돼요? 아 그럴까요? 이거 다시 한 번 돌려보자고! 우리 친구 선물 받고 싶어요? 네! 저 한 번 돌리고 싶어요! 어떤 거 받고 싶어요? 네! 저요? 홍삼젤리요! 돌려 돌려 돌려! 아 돌려 봐! 야 이거 제발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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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 어떡할게! 오! 왜! 아니 지금 나아! 아니 지금 나아! 이거 할인젤리! 아악! 정말로! 와 대박! 내가 했었다고? 잘했어요! 반응친구 축하해요! 어떤 선물 받고 싶나요? 인형집 세트요! 오케이! 인형집 세트!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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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판! 좋았어!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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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판! 인형집 세트 꼭 나와라! 인형집 세트 나와라! 인형집 세트 나와라! 나와주세요! 아! 송삼젤리! 당첨! 우리 친구 원하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우리 친구들 미안해요! 어떤 선물 받고 싶나요? 코딩로봇이요! 스마트 코딩 로봇이요!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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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판! 와! 우리 태민은 한국은 아주 크고 힘찬 목소리로 돌려 돌려 돌리판을 따졌어요! 맞습니다! 그 기운이 여기까지 전달돼서 아마 스마트 코딩 로봇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아요 아... 딴 거 나왔네 캐릭터 놀이 세트 캐릭터 놀이 세트가 나왔어요 친구 괜찮아요? 딴 거 나왔네 네! 다행이다 우리 친구 미안해요 그래도 밝게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친구 어떤 선물 받고 싶나요? 보니아니 학습 만화 세트요 보니아니 학습 만화 세트 이 선물을 원하는 친구는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유나 친구 하나 세트하면 저희들 여드림판 여드림판 오케이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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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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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가지 마! 나갔어! 선생님! 선생님! 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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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 친구 우리 친구가 원하는 선물이 나왔는데 지금 기분이 어때요? 엄청 좋아요 아니 이 칸이 또 작은데 와 대박! 대박이에요! 네! 축하해요! 난 갈게요! 화이팅! 조심히 들어가세요! 우리 친구들 어떤 선물 받고 싶어요? 스마트 코딩 로봇이요 스마트 코딩 로봇! 스마트 코딩 로봇! 돌려놓으세요! 돌려놓으세요! 돌림판! 돌려놓으세요! 돌려놓으세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본인은 그러고보면 스마트 코딩 로봇은 뭔지 알아요? 코딩 할 줄 알아요? 잠깐만요! 네? 몰라요! 너무 집중했어요! 너무 집중했나봐요! 본인은 학습만 한 세트가 당첨이 되었는데 기분이 안 좋지는 않죠? 네! 다행이다!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가웠어요! 안녕! 주아나 누나가 앞으로도 잘 놀아줄게! 네! 네! 진행하시죠! 네! 벌써 없는 자리에 벌써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아쉬운 친구들 보니아리 너튜브로 고고! 런쥐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생방송 톡톡 보니아리 고고! 또 보고! 네! 또 보기 안녕!